원중대학 인재 대학 전반의 논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해 있습니다 혹시 오늘은 안화주학원에 방문했잖아요 안화주학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알파 유학원에서 우리 인재대학교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학생들 눈빛이 반짝반짝하고요 그 다음에 귀를 쫑긋탑 세우고 듣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대한 열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아주 돋보였고요 특히 우리 대표님의 순수한 열정에 저희가 감동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không bảo là 지엠 thì chúng ta sẽ mời thêm một 지엠 좀 khác nữa rất là 권 thuộc tại Trung인체 네, 진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화주학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느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파 유학원이라면 한국에 확실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인재대에 가시려면 꼭 알파 유학원 오셔야 됩니다 그 안능 봐라 지엠가 깨내라 못 푹 광가어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